안녕하세요. 여기 불꽃 호텔이면 완전 좋아. 아 추워. 여기 언제 주행하는 거예요? 아 추워. 아 불꽃 호텔. 아 너무 힘든데 이번에는 그래도 이거 만지면 따뜻하겠다. 보이죠? 네. 근데 오늘은 불꽃이에요. 오늘은 이건데. 오 이거 정말 좋겠다. 빵. 아 근데 여기 진짜 불꽃에서 마치 추워요. 호텔. 불꽃 호텔 지금 밤인데요. 밤새 동안 하는거에요. 지금 다른 누나들도 지금 불꽃에서 이렇게 추워. 뭐라. 후아. 여르. 뭐라. 뭐 있어요. 뭐라. 뭐라. 후아. 타. 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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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샤. 시. 아 근데 지금 아주 좋아. 저 오줌마라. 어르종가. 좀 깨끗하게 보이게. 아 잠깐만요. 저거. 어플로 하자. 아 애들 자기 있어. 이동. 여기 포쿠 홈텔이에요. 포쿠. 네. 정거. 꺼르다. 거르. 맹. 타. 어르. 허르. 따이. 우세. 네크나. 짜하. 따. 해. 타. 아 이거 정말 춥네요. 아 이거 진짜 추워요. 여러분 여러분 저 왔어요. 저거 부. 저 이거 한국에서. 이거 알죠. 이거 아이언맨 거 나온 거. 따뜻하게. 아 이거 너무 추웠지. 추운 걸로 해요. 저 더워요. 아 근데 이거 추웠잖아요. 아 근데 이거 추웠잖아요. 어. 자영 하지 마세요. 어. 이제 잘 보인다. 그쵸. 아 너무 추워. 아. 북극. 북극은 오랜만에 와요. 여기 이글루가 아니라 호텔이에요. 북극 호텔. 북극에는 호텔에 생겨서. 북극에는. 어. 이글루가 아니에요. 이글루는 남쪽이에요. 어. 나 여기다 호텔이에요. 호텔에 있어서. 어. 남은다. 칼. 어 이거. 히히. 봐봐요. 예수님이 이 집에 안에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좋아해서 엄청나게 모여드렸어요. 한 2만 명 있을까요? 어. 어. 근데 너무 춥다. 어. 이거 너무 추워요. 어. 근데 이거. 이게. 이게. 이거 불이 터져요. 어. 너무 춥다. 이. 이 불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야.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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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아. 따뜻해. 아. 이거 진짜 감세지? 어. 진짜 얼굴 따뜻해져. 아. 진짜 얼굴 따뜻해져요. 아. 비켜요. 저도 여기 너무 추워요. 바닥 너무 추워요. 어. 바닥 너무 추워요. 아. 아. 이거 안 돼요! 여기 좋잖아요! 선풍기 틀까요? 장난! 선풍기 틀까요? 이거 안 돼요! 여기 좋잖아요! 완전 안 좋아! 좀 더! 더 안 보이게! 우리 이불 덮어서 할 거야! 여러분 내일 하시면 여기 밑에서 할게요! 너무 더워! 너무 추워! 옆으로 가세요! 자리가 없어요! 따뜻하다 이제! 일단 이제 눌러봐요! 이제 조금 따뜻해졌죠? 이불 속으로 들어가니까 좋아요! 이불 속으로 들어가니까 좋아요! 띠띠! 띠띠! 오! 3명이었어! 오! 순간이동! 아까 저 저 저! 저 안 보여요! 여기 옆으로 해요! 원래 있던 자리로! 오케이!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거 이불에서 찢어진 거! 대롱대롱! 짜가는 대롱대롱이 좋아요! 일단 빨리! 다음 페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만들어 가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 가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는 위에서! 지붕에서 온 건데! 말했죠? 지붕에서 온다고! 말했죠? 지붕에서 온다고! 저 입냄새였어요! 아이! 진짜 캔넛아! 왜 여기서 죽을냐고! 썩게! 이제 받자! 아! 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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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아! 안쳐! 안쳐! 더 아주 추운 거! 더 추운 거 아니야? 아! 우와! 이거! 우와! 아! 아! 예! 좋습니다! 아! 앗! 아! 여기로 가자! 여기로! 여기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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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없으면 좋았다! 아! 아! 지금이 좀 따뜻하네! 아! 여기가 따뜻하다! 나 행자! 썩게잉! 리이슨 뒤에 워허! 우스게! 저주! 우스게! 미트루! 우스게! 미트루! 따라하세요! 뚜꼬! 뚜꼬! 꾸! 꾸! 우타! 우타! 꾸르! 꾸르! 썸딸! 썸떼! 어... 응곳! 응곳! 빠를! 빠르! 레! 대! 꾸르 거에! 꾸르! 꾸를! 얼! 아! 따이롱! 따이롱!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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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어! 너무 텅파! 어! 아니야! 아니야! 하지 마요! 아 이거 우리 북측에서 한 번 생각하느냐 이거 옆으로 가서 옆으로 나이 맞잖아 이 바보야 아 옆으로 가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할 때 추워요 아 이거 배 아 근데 이게 진짜 따뜻하다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잘 안 보이냐 아 이거 백수사야 자리 없다고요 아 자리 있잖아요 아 여기서 떨어져요 안 떨어져 야 여기 얼마나 추운데 어 어 여기 짐질방 썸 떨쫓 빠르레 꺼르 너에 어르 따일롱 꼬 슈루 에이씨가 아니고 이걸 켜게요 오케이 아 추워 아 꾸세요 지금 장난해요 꾸세요 조용하세요 소리 들리죠 이게 북극이라는 소리에요 북극 아 짜 에잉 무슨 뭐지 어 이건 이건 에이씨에요 에이씨 그냥 이거 휘잉 스트 milit 슈퍼 바워 나도 나도! 죽어! 봐봐! 나도! 여기 이렇게 안요 어! 날라왔다! 어! 날라왔다! 퀘션! 이거 보자 이거 개꿀! 개꿀! 대왕! 개똥? 아! 개꿀! 아는 사람들 알아요? 홈페이지? 이 운행 내 것 맹 따라줘 시끄러워요! 아! 추워! 퀭퀭 꺼야죠 에시를 에이집 끌쌤가 없어요 리모콜이 없어요 이 바람소리가 뭐냐면 어! 붓고 에이집 소리 아! 붓고 에이집 소리랑 이거 그 붓고기에서 추운 거 있잖아요 그거 완전 추운 얼음 빙산 그걸 거기다 넣었어요 아! 추워! 여기 진짜 호텔 맞아? 아! 붓고기 맞아! 이거! 아! 배고파! 아! 과자밖에 없어! 과자를 배채우는게 어디있어? 정크푸드인데 정크푸드 아는 사람은 영상 한 장 봐주세요 한국말로 안좋은 냄새 몸에 안좋은 냄새 니아 거르맹 헛 끝아요 에이집 아니 에이집 안 꺼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잠깐 끝있따 에이집 다행해 니아 니아 잘 ontesa 할있습니다 히라는 ups 히라는 헬롱 이 강아지는 엄청나게 좋다 네 강아지는 어떻게 하지? 왕수인 할 수 있어 하자 예수님 놀러가 예수님이 숨쉬고 있어 예수님 스마일리 하고 있네요 내근 잘해요 친구들이 예수님을 할 수 있다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한테 가르쳐줬어 담배지? 오 다 했네 소자 강아지다 또 여기 강아지도 없고 정말 다 없어 나 곰밖에 없어 곰부쿡야우 이쪽 북국에서는 이거 북국해 이거 뭐지 북국 거기 뭐지 북국 사실 여기 이걸로 해요 조금만 이걸로 다시 우리 이불 덮으세요? 아니요 이불 덮으냐 다시 여러분 완전 쉽더니 여기 이걸로 와서 여기 이걸로 크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방이 있고 이거 방도 가구들도 넣었어요 가구들도 넣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벽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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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색깔이 하얀색이죠 이게 얼음이에요 네 조금 얼음이거든요 근데 이거 만지기 얼음이 더러워서 이따 말해줘요 이따 말해줘 입을 아 이거 안 읽었어 이거 안 읽었어 오늘 내 소자 소자 이슈 이슈가 뭔지 알아요? 예수 예수 있네 옷게 미트로게 아고 쩐가 우리가 원래 그 그 옛 예집 에이치에서 열렸던 여기 북극이에요 북극 완전 멀어 여기 맨 위에요 그렇지만 거기 해님이 없어서 아 완전 추워 여기 진짜 집을 가고 싶다 그쵸? 네 비행기 다 여기 비행기는 별로 없대요 우리 아예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북극에서 한국까지 가려면 배 타고 가야 돼요 배 타고 안 가도 되고 헬리콥터 타고 해도 돼요 구주 헬리콥터 타고 근데 헬리콥터 관련이 한 9시간 띠러리 근데 얼음이 녹을 소리 아 이거 지금 차가 있는데 장난감도 다 나아쳤어요 여기 뒤로 다 나오세요 우와 여기 장난감은 가 있거든요 우리 저가 아키는 장난감도 다 갖고 왔어요 연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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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 가져왔어요 레고도 있어요 옷게 미트로 옷게 미트로 쩐가 쩐가 꼬르가 김정거 꼬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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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키 이스키 모자에 모자에 이슈 우슈 내 우스세 내 우스세 꼬하 꼬하 이거 아아 너무 추워요 이제 우리 이불 덮자 이불 덮어서 사람들 따뜻하게 해주자 그쵸? 따뜻해 따뜻해 이불이 너무 꼬레가 너무 조금 있어서 잘 안보여요 그쵸? 네 맞아 여기 있다 여기다 여기다 네? 저 갈게요 괜찮아요? 우스세 이거 알아요? 혓바닥 얼음에 담으한 헛닭에 붙을 수도 있어 아 지금 이불 덮어서 안 붙여 태 따라야죠 태 저하네요 당신이에요 뽀뽀 에콩 대와빠르메사리히 밥 게 도우시 여기로 갔다 샤마 꼬르 썩그다 해 우와 무르 물다 에 봉시가 사라졌어 비행기 타고 이미 저 누구 도망간 건가? 어 에이쇼 안돼 비행기 탔어 비행기 탄거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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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는 소리가 듣는데 오 오 오 도웬시 도웬시 하 한 게 아니고 콜라 폐비점이 있어요 바로 아 피지점이 또 있었어 거기에서 몰래 갖고 왔어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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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베지 콜라 콜라 어 키도와봐 여기에서 뭐가 움직이는가? 뭐야? 진짜? 얘 진짜로 못 걷죠? 이 사람은 못 걷는 사람이에요. 우와! 담배를? 콜라! 꼬꼬콜라 이거 좀 열어주세요. 기다봐요. 여기 흘리면 아싼 거예요. 완전 차가워! 예수 내 부착! 빨리 이거 열어주세요. 여기 밑으로 가세요. 네, 밑으로. 기다려봐. 잠깐만요. 밑으로. 흔들었어? 아니. 밑에서. 기다려봐. 저 밑에서. 하고 오세요. 이제 더 가. 어, 막. 막으셔도 돼. 오케이, 콜라! 야수는 콜라를 못 먹어요. 콜라 싫어요. 네, 콜라를 못 먹고 콜라를 싫어요. 자, 콜라 조금. 아, 여기서 먹지 마세요. 무서워. 안에 붙잖아요. 우리 앉아요. 우리 앉아요. 어, 추워. 어, 추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안 들려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거짓말 안 들려요. 진짜. 진짜 여기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오, 이렇게 말했어요. 오, 예수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야, 이 사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일어나서. 걸으라. 라고 말하는 게. 좀. 좀 더. 어렵냐. 아니면. 이러면. 일어나게. 아무 말도 안하고. 일어나게 하는 게. 어렵냐. 라고 했어요. 다 쉽지. 예수님한테 다 쉬워요. 아, 이거. 3번이에요. 3번. 예. 말해줘. 다음 베이직. 아, 전 좀 따뜻하다. 음. 오늘. 우답. 얼. 걸. 터. 야. 예수님. 년이. 만우. 얘. 여자. 누가. ста. 고소. rell. della. 비. sowg rider. 와 콜라 완전 짱이에요 일어나서 걸어서 너네 집으로 가라있더니 일어났다 기적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몰라 모든 사람들은 맞았어 맞았어 나도 알아 근데 오늘은 짱 내봐 짱이야 성경이 여기 이거 봐 근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한국으로 가야겠어요 한국 다음 바로 한국으로 가서 보여줄게요 네 빠